자 제가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켰거든요 이거 봐 이렇게 켜 놓으면 인스타 라이브가 훨씬 빨리 찬다 다섯 명 벌써 400명 넘었지 1000명 넘었지 그치 인스타는 빨라 2000명 구독자 팔로우 때문에 그런가 사실 오늘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형 스케줄이 바쁘셨어서 오늘 업로드 될 영상을 저희가 못맞춰서 맞아요 오늘은 이 생방송을 하루 동안 업로드 시켜놓으려고 하루만? 그렇죠 저도 그런거 같았어요 지금 인스타가 8,900명, 9천명, 만명이 됐는데 유튜브는 3,400명이다 유튜브 망했음 자 우리 지금 인스타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켰어요 이렇게 조립이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스타 말고 유튜브로 오세요 네 만명이 넘었어 지금 유튜브는 아 인스타는 지금 유튜브가 3,382명 찍히거든요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거 봐 내가 또 이거 같이 켜면 여러분들 또 이게 또 인스타로 온대니까요 3,391명 4,000명 되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4,000명 안되면 오늘 방송 안한다 안하면 안되면 안하고 나 집에 갈거야 삐질거에요 진짜로 알겠죠? 나 그냥 여러분들한테 쌍욕 던지고 그냥 집에 갈겁니다 아시겠죠? 지금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스타 라이브가 아닌 유튜브 라이브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? 이렇게 사실 할 때마다 1,000명 이렇게 슉슉슉 차면 너무 좋은데 그쵸? 자 그럼 일단 인스타 라이브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와주세요 영어로 해야되나? Hi everyone Now 유튜브 Let's go 유튜브 Let's go eat together 조리 비체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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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934명 자 그럼 이거 끝